대구 경북연구원 임규채, 설웅수 박사는 지역에서 철강판과 자동차 부품, 가전제품의 이란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이란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이란과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차기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풍부한 고급 노동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.